엠비제이 안녕하세요 헬로우 데이지 데이지 여러분 데이지 데이지 저희 이제 곧 일본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일본 갈 동안 안 떠날거죠 저희 곁을 안 떠나실거죠 우리 설마 어디가 가지마 이리와 어디가 어디가요 진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직접 가서 데리고 올거에요 진짜 바람피시는거에요 지금 와 너무한다 진짜 저희 일본 간다가 정말 빨리 돌아올거에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욱감막 할 사이에 저희가 돌아온답니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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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여자는 도도해야 떠나지 않는거에요 아 그래요? 반대여 가지마세요 반대여 가지마세요 도도하게 앉아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저희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주실거라 믿고있구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나 이번에 한번만 활동할동안 너무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그 큰 응원소리에 정말 든든했고 가끔은 내가 무대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컥할때도 있었어요 울컥할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응원소리를 너무 커서 진짜 막 붙여서 베인이 막 뿌듯했어요 되게 저 그 부분을 보여드려요 으악 으악 베인이 어깨를 더 맞게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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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최고였어요 네 다음에도 저희가 더 멋진 거로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릴텐데요 더 멋진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열심히 저희를 알리고 올테니깐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많이 기다려주세요 아 언니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안녕 데이지 안녕 geon c 그래 사역